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방법을 한 번 정도 더 여러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련의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자료들은 다 Y입니다. Y인데 국민의힘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수는 Y이꼴은 X입니다. A가 제로입니다. 조작을 안 했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수 Y는 조작이 된 겁니다. A만큼 더해 준 겁니다. A만큼.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수는 Y이꼴은 X. 실제로 사전특표장 오신 분만 여러분들 계산이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수는 Y이꼴은 A 플러스 X. 그러니까 이만큼 공짜표를 더해 준 겁니다. 공짜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개표가 사전투표 이래 여러분들 투표가 진행이 되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이렇게 기록이 돼 나가면 그 가운데 A만큼을 올려가지고 발표 사전투표율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붉은색인 실제 사전투표율 혹은 실제 사전투표자 수는 진짜 숫자고 가짜 숫자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A만큼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서 X는 진짜 숫자고 Y는 가짜 숫자인 겁니다. 그런데 더불당 국민의힘 후보는 Y이꼴 X가 돼가지고 진짜 숫자를 기록해 줬는데 더불당 후보는 위조 투표지를 A만큼 더해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는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국힘당 표는 붉은색처럼 이렇게 해 준 겁니다. 진짜를 기록한 거죠. 그런데 더불 민주당 후보만 가짜를 만들어 준 겁니다. 여기서 이만큼은 A만큼 더해 준 거죠. A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선형 방정식이 뭐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A 플러스 B X라고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X 측이 진짜 득표수면 Y 측이 가짜 득표수가 되는 거죠. X가 진짜고 Y가 가짜인 겁니다. A만큼 더해 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물을 공정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만 국민들이 여러분들 던진 X 표만큼 여러분 발표한 것이 아니고 가짜표를 더해 가지고 Y를 발표한 겁니다. 천인 공로할 죄인 거죠. 선거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은 X를 발표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상에 오셔가지고 표를 던진 사람 숫자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한 겁니까? X라고 발표하지 않고 X에다가 A를 더해 가지고 발표를 해 준 겁니다. 왜 이러면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낸 것.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서울은 세 장당 한 장이니까 선거인 수의 4분의 1 경기는 다섯 장당 한 장이니까 선거인 수의 6분의 1을 더해 주는 겁니다. 부산은 다섯 장당 한 장이니까 선거인 수의 6분의 1을 더하고 호남은 세 장당 한 장을 더블당 후보에게 사전투표 득표소에 대했으니까 4분의 1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는 사전투표 이전에 한 3주 전에 다 결정이 됩니다. 그게 그거를 다 선거사물을 담당한 자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거기서 4분의 1씩 곱해가지고 여러분 계속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죠. 이 사람들이 표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여러분 이것이 용산구입니다. 용산구에 강태웅 후보하고 권영세 후보가 붙었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무자비하게 조작을 했지만 권영세 후보가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도 득표수를 많이 조작했는데 불구하고 권영세 후보가 용산구에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권영세 후보의 득표수 자료는 진짜입니다.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런데 강영태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 가운데 거소 선상특표는 정상 관외 사전특표 조작 국외부재자 투표 조작 후암동 관내 사전특표 조작 이렇게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조작했는지를 보시게 되면 선관위 발표 관외 강태웅 후보 관외 사전특표 득표수 9086표 이 가운데 진짜가 4891표고 선관위가 보너스로 밀어준 표 은기가 4195표입니다. 4195표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까 관외 사전특표 선거인수 16779표의 4분의 1입니다.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기 때문에 4분의 1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대한민국의 사전특표 조작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거의 박수하길 딸 정도로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은 쉽게 지금 보고를 받으시지만 이걸 찾아내는데 상당히 여러분의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의 관외 사전특표 득표수 9086표 조작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조작됐고 이제 국외 부재자 투표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의 제외 국민투표 득표수 530표 조작 이게 530표입니다. 530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물한 위조 투표지 개수가 325표입니다. 325표가 어떻게 나왔냐 제외 국민투표의 선거인수 1298표의 4분 1을 훔친 겁니다. 325표를. 그러니까 실제로 강태웅 후보와 함께 표를 던진 제외 국민들은 205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205표밖에 안 되는데 325표를 조작해서 더해 준 겁니다. 대단한 거죠. 다음은 후암동 관내 사전특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후암동 관내 사전특표.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의 후암동 관내 사전특표 발표치 2415표 조작. 그러면 진짜가 얼마냐 1435표. 선거관리위원회가 강태웅 후보를 특별히 사랑해서 더해 준 위조 투표지 개수가 얼마되냐 980표입니다. 980표는 어떻게 나왔냐. 관내 사전특표 선거인수 3918표 곱하기 4분의 1인 겁니다. 2415표 가운데 980표가 가짜표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인수는 선관위가 다 갖고 있는 수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에다가 그냥 4분의 1씩 다 곱해가지고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게 다 이런 발각이 된 겁니다. 조작 규칙이 완전히 발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하고 무소속의 김정연 후보는 손을 안 댔습니다.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하고 발표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이것만 발표하고 진짜가 다른 겁니다. 위조 투표지가 투입됐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히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수원정입니다. 프로파일러로 유명한 이수정 교수가 여러분들 억울하게 탈락한 무효표가 4600표 정도가 나온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불주당 김준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관외사전 10176표 조작 국외 부재자 득표 370표 조작 메탄일동 관내 사전투표 1480표 조작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 보시죠. 수원정에 선관위 발표 김준혁 후보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10176표 이게 조작된 겁니다. 진짜 몇 표? 6,556표. 우편투표 가운데서 6,556명만 표를 진짜로 던졌다는 겁니다. 공짜표로 선거관립위원회가 김준혁 후보를 특별히 사랑해서 더해준 표수가 3620표입니다. 3620표가 어떻게 나왔냐? 3620표가 관외사전투표 선거인 수 18,100표에 4장당 1장을 여러분들 위조투표 줄 대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5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3620표입니다. 진짜 6,556표 가짜 3,620표 더하기 8표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10176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외국민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 371표 조작 진짜 얼마 369표 선거관립위원회가 김준혁 후보를 특별히 사랑해서 여러분들 더해준 위조투표준 몇 장 국외 부재다투표 선거인 수 803표 곱하기 5분의 1 4장당 1장을 대해줬기 때문에 161표 가짜 161표 진짜 369표 합쳐가지고 530표가 되는 거예요. 선거관립위원회가 김준혁 후보를 위해서 국외 부재다투표에서 161표에 위조투표준을 만들어서 투입해 준 겁니다. 숫자를 만지게 되면 다 이렇게 빨각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이렇게 빨각될지가. 규칙을 사용해가지고 표를 제작을 한 겁니다. 이런 규칙을 사용해가지고 표를 제작했기 때문에 그대로 들통이 난 겁니다. 전국의 모든 선거 데이터를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준혁 후보의 관내 메탄 일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1489표 조작 진짜 몇 표 1862표 가짜 몇 표 553표 위조투표지 553표 어떻게 나왔죠 관내 사전투표의 선거인수 2765표에 곱하기 5분의 1 4장당 1장을 훔쳤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더해 준 겁니다. 이분들은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 복잡한 숫자를 다 여름발 찾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간단한 여러분들 소위 선영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 데이터를 모두 다 조작해온 것을 이렇게 발각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방송을 못 보도록 필사적인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방송이 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직접 들어오셔서 이제 뭐 노출을 거의 안 시키니까 그냥 잘라서 내는 좀 짧은 방송을 많이 공유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진짜 망하는 일인 겁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부산 북구입니다. 이번에 전재수 후보가 당선된 지역입니다. 부산에서 여러분들 18석 가운데 아마 한석을 더불당이 차지한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당 전재수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4733표 조작 국외 부재다 투표 득표수 104표 조작 국호 제1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1637표 조작 그럼 이 조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발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4733표는 진짜 3438표에다가 1295표를 선거관리비안회가 특별히 전재수화를 위해서 더해 준 겁니다. 1295표는 어떻게 나온다? 1295표는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 7772표의 6분의 1 부산은 사전투표소에 5명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5 플러스 1 6입니다. 6분의 1은 가짜 6분의 5는 진짜가 됩니다. 이렇게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다음 후암동 국호 제1동 관내 사전투표 1637표는 실제로 사전투표소에 오시가 표를 던진 1108표에다가 선관위가 공짜로 밀어준 위조 사전투표지 529표가 포함이 된 겁니다. 529표는 바로 국호 제1동의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 3173표의 6분의 1 곱해갖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런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전부 다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그 만들어서 발표한 것은 사전투표 상에서 오시가 직접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던진 사전투표 득표소 에다 일정 숫자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업을 시켜준 겁니다. 그 일정 숫자의 사전투표 선거인수 는 다 갖고 있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x는 붉은색 진짜 푸른색 블루 푸른색은 b는 가짜 발표를 가짜를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 수가 모두 다 실제입니다.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무소속 후보인 김정연 후보하고 국민의힘의 권영세 후보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하고 가짜가 없이 모두 다 발표하고 진짜가 같은 겁니다. 이것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덜미를 잡힌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점점 저도 다른 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 저도 이렇게 설명하면서 점점점점 이게 다듬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밝혀지는 것은 그래서 사전투표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로 하면 자리세를 바치는 것이고 그 자리세가 전부 다 더불당 후보가 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선거인 수에는 뭔가 하니까 더불당을 지지했던 아니면 국힘당을 지지했던 아니면 뭐 진보당을 지지했던 다 선거인 수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선거인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표를 여러분들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선거인 수에 비례해서 조작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하자고 하는 사람은 정신나간 인간들인 거죠.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훨씬 더 많은 표가 자리세처럼 통행세처럼 더불당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